이를 찍고 공개점이에요. 학ώ 등 등 구 nin 국비제공을 즐기여 전iren farmers 와우 기상캐스터 배혜지 미소년 가보자 위협서 4강을 잘배니까 왜 사업을 하는가 한번 봅시다 나는 왜 사업을 하는가 해마다 미국에 중소기업들을 위한 National Business cms 여기에서 소금옥 창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왜 사업을 하냐고 돈을 벌려고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었어요. 8%예요. 나머지는 3분의 2정도가 자기의 아이디어를 자기가 직접 구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사업을 한다. 나는 이것 되게 동감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보면 이제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나오지 못하지 않는데 이것은 감칠 못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틀려요. 그런가를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그 주도적인 뭐가 난시죠? 사는 거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있는데 그 여러분들은 지금 거꾸로 직장에서 아니 그 사에서 여러분처럼 일하는 직원들을 찾아놨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처럼 일하는 직원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 직원으로 나가서 다시 여러분들을 받은 사람이 돼요. 반대로 여러분들은 그 전 직장에서 참사한데 그런 사람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지키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헐을 조절하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 일하는 직원들이 많을냐 이게 무슨 일이라는 직원들이 많아서 지금 이 장면의 부산을 조절할 수 있는 일이라 내가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어떤 일을 해서 부탁할까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나이도 지키는 일이 아니고 내가 날도 하고 싶나요 내가 날도 하고 싶나요 내가 일을 하고 싶나요 내가 일단 규명에서 죽기같은 게 이거 좀 다 올게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썼는데 열 두가지로 써 봤어요. 여러분 이거 많은지 알을까 삼 년 아있 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